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에 처음 오신 분들은 예배 후에 새가족시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2월 넷째 주 교회 소식입니다. 실버 성경공부가 이번 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강합니다. 장소는 회의실입니다. 교회와 나라와 지체들을 위해 기도하는 화요기도회가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회의실에서 모입니다. 구역인도자 모임이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매일 성경 3, 4월 호가 도착했습니다. 신청하신 성도님들은 사무실에서 수령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모임과 각종 안내는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